오늘은 이 갑오징어 두 마리를 통찜을 할 거야 이게 지금 약간 미세하게 살아남은 있는데 횟감은 따로 빼놨기 때문에 이거는 통찜 여기 이거 꾹 누르면 입 나와 이거만 그냥 제거해주고 그냥 눈을 그냥 냅두자 여기 밑에 다리 빨판 먹물이 묻었는데 이렇게 위로 향하게 여기 뼈까지 7분 지났는데 내가 보여줄게 원래 이게 여는 거 아닌데 짠 봐봐라 이거 뼈 왜 나와있지 다시 다 넣어 이제 딱 15분이 지났고 이제 불을 끈 다음에 5분만 뜸을 들여줄 거야 elétël 짠 내장 머금고 있지 homme 하하하 으흙 터졌다! 우선 예능 좀 있다 해 주고 여기 갑오징어 뼈 쏙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좀 녹진하긴 한데 아니 왜 이렇게 나 덜 했나? 20분 했는데 왜 이러지? 앗 뜨거 요 눈은 제거해주고 여기 알 들어있다 여기 갑오징어 알 이 갑오징어 통찜은 한 번 먹어보면 못 태어나 근데 내가 워낙 날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잘 안 해 먹는 것 뿐이지 이거 한 번 먹으면 진짜 이거 계속 먹어야 돼 알 이건 따로 먹어볼게 쭈꾸미 알은 좀 뻑뻑하잖아 나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? 너무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먹물하고 내장이 이제 같이 어우러졌잖아 진짜 고소하면서 녹진하면서 진짜 맛있어 솔직히 나는 이거 초장에 찍어 먹기도 싫어 다리는 탱탱하고 녹진한 맛이 없어서 감동은 없어 여기도 알 이제 내가 이거 영상을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금어기 돼 이렇게 알이 있으니까 이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근데 금어기가 아니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쳐다보니 더 좋더라구요 몸통 하나 거진 다먹고 넌 이제 그만 먹을래 사실 이런 종류의 를 되게 맛있어는 하는데 많이는 못 먹어